자, 2016학년도 6월 모평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를 주장한 사상가 입장에서 나의 물음에 대한 제시한 답변. 자, 여기 이제 뭐라고 나와있냐면 담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 과정에서 우리는 이성적 도구의 측면만을 중시하고 의사소통적 측면을 좀 간과했다. 의사소통적 이성은 사회집단이 자신의 생활을 규제하는 규범을 새롭게 구축하는 과정에서 요구된다. 자, 의사소통적 측면이 중요하다. 그것은 담론의 상황에서 작동이 되는데 공론장, 담론 공론장 의사소통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누구야? 하버머스죠. 하버머스. 하버머스라고도 하고 하버머스라고도 하고 뭐 상관없어요. 하버머스의 무슨 윤리? 담론 윤리입니다. 현대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필요해서? 뭐가 필요하다? 담론 절차가 필요하다. 담론 절차를 걸쳐서 합의된 것으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담론 윤리죠. 1번, 시민들의 이성적 토론을 통해 정책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된다. 어? 뭐야? 바로 나오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2번, 과학기술 전문가 집단의 토론 결과만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 아니, 어디서? 공론장,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론장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 집단만의 토론으로 안 됩니다. 3번, 이익집단 간의 세력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을 수립. 세력균형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뭐야? 공론장에서 우리가 합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4번, 시민사회보다 관련 국가기관이 주도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 이러면 공론장에서 논의가 쉽게 안 될 거 아니에요. 5번, 정책 수립 과정에 있어서 효율성을 최고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효율성을 최고의 기준으로 삼으면 빨리빨리 처리하려고 할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 담론 절차를 충분히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최고의 기준으로 삼는 건 아니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016학년도 수능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 보시면은 갑은 누구냐면 자, 문명 간의 갈등은 상이한 문명에 속한 인적국들이나 집단들 사이에서 단층선 분쟁에서 발생한다. 각 문명의 핵심국들이 분쟁 당사자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문명 간의 분쟁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 문명 간의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이제 헌팅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실 근데 여러분 안 외우고 그냥 독해용으로 푸셔도 돼요. 헌팅턴의 문명 충돌론이에요. 문명 충돌론. 문명 충돌론. 그 뭐 유명한 책이 있어요.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라크전 이런 것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그때 당시에 해석이 되고 그랬었죠. 이라크전쟁 같은 경우도 이라크로 대변되는 이슬람 문명과 어떤 미국으로 대변되는 그런 미국 크리스트교 문명이 한 판 붙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던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던 게 헌팅턴의 문명 충돌론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라크전 당시에 영화도 그런 영화 많이 나왔어요. 300 이런 영화 나오고 페르시아 쪽에서 이상한 왕이 그리스 침공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문명끼리 충돌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여튼 하여튼 헌팅턴인 거 모르시어도 돼요. 그냥 읽어보시고 문명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을은 문화 간 갈등은 소통 단절에서 기여합니다. 세계의 역동성은 낯선 것과의 대결을 다층화하여 거부본능을 자극하기도 하지만 정치와 무관하게 대화를 추진하는 힘들로 인해서 문명 간 가치들의 교집함을 확대시킬 겁니다. 문명 간의 갈등은 왜 발생한다? 소통 단절에서 기인한대요. 이 사람은 이제 밀러라는 사람이에요. 역시 근데 밀러한 거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이 내용을 가지고 읽어보시면 돼요. 이 사람의 얘기는 뭐야? 문명 간의 갈등은 소통 단절에서 비롯되니까 뭘 많이 하라는 거야? 소통을 많이 해서 문명 간의 갈등을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얘는 이제 밀러는 문명이라는 게 소통을 통해서 공존할 수 있다. 문명 공존론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용만 정확히 아시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1번 핵심국들이 단층선 분쟁 억제를 위해 타협해서는 안 된다 그러는데 문명끼리 지금 충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충돌을 막기 위해서 당연히 타협해야 돼 안 해야 돼. 타협해야지. 타협해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문명이 충돌돼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문명 간의 경계에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완화해야 된다라는 게 헌팅턴의 주장입니다. 2번 문명과 문화의 다양성을 배제하고 동질성을 모색해야 된다. 지금 동질성 모색하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문명끼리 서로 이해를 못하니까 서로 계속 충돌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질성을 모색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양성 배제하자는 게 더욱더 아니고요. 3번 국제교류의 확대를 통해 문명 간의 갈등을 완화해야 된다. 이건 너무 쉬운 거 아니냐. 소통 단절해서 기여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추진한 힘들로 이런 국제 갈등을 해결해야 된다. 그럼 국제교류의 확대를 통해 문명 간의 갈등을 완화. 이거는 여러분 누군지 몰라도 그냥 거져주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이죠. 4번 세계는 개별 문명을 넘어 단일 문명의 실현. 아니 지금 단일 문명으로 가자는 거예요. 세계를 하나의 문명으로 통일하자. 그런 얘기 아닙니다. 5번 국제 분쟁의 근본 원인을 정치 이념의 차이에서 찾아야 된다. 그러는데 헌팅턴 같은 경우는 뭐에서 찾아요? 문명 간의 차이에서 찾고요. 밀러 같은 경우는 뭐에서 찾아요? 소통 단절해서 찾아요. 정치 이념에서 찾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냉전 이전식이야. 그래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진영 간의 정치 이념의 차이가 있었던 건 냉전 이전식입니다. 냉전은 언제 이전이야? 1990년 이전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016학년도 6월 모평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읽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독해역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온난화 또는 테러와 같은 글로벌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이 위험은 무차별적이다. 그 범위가 방대하다. 그래서 어떤 국가도 안전하다 볼 수 없다. 글로벌 위험 사회다 지금은. 그래서 유토피아를 꿈꾸기보다는 최악의 사회에 놓이지 않기 위해. 워낙에 글로벌 공동체 구성원이 되는 것이다. 지구온난화와 테러 같은 문제는 한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구적 문제다. 우리 이거 같이 파이팅해가지고 좀 막아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번. 글로벌 위험에 대한 예방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당연한 얘기죠. 글로벌 위험은 인류 전체를 광범위하게 위협하고 있다. 당연한 얘기죠. 3번. 글로벌 위험은 세계시민주의의 근거를 약화시키고 있다. 여러분 세계시민주의가 뭡니까? 어떤 국가의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예를 들면 난 한국인, 넌 일본인, 넌 중국인. 이런 어떤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보다 우리는 세계를 살아가는 세계시민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국적을 떠나서 생각하는. 그걸 이제 세계시민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계시민이다. 대한민국인이다, 일본인이다, 중국인이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세계시민이다. 그래서 세계시민주의는 어떤 국가주의를 좀 벗어나 있는 거죠. 세계시민주의의 근거를 약화시키고 있나요? 아니, 우리는 세계인으로서 같이 온난화와 테러 같은 글로벌 위험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거를 강화시키고 있죠.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글로벌 위험은 인류 공존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있다. 그렇죠. 5번. 글로벌 위기의 대응 원칙은 이익의 최대화가 아닌 위험의 최소화입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런 위험은 무차별적이라는, 그리고 범위가 방대해서 통제가 불가능해가지고 안전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우리가 대비해야 돼. 그래서 위험을 최소화해야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015학년도 6월 모평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의 갑의 사상가 입장을 나 그림과 같이 탐구할 때 옳지 않은 것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갑 보시면. 자,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을 바탕으로 인류의 고통 감소와 이익 증진을 위해 전세계 가난한 사람들에게 원조를 해야 된다. 자,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누굽니까? 싱어죠. 이런 거 모르시면 안 되겠죠. 싱어. 개개인에 대한 원조를 해야 된다.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을. 고통받는 사회의 정치체제를 질서정연한 사회체제로 만들어야 된다. 해외 원조를 해야 된다. 자, 사회에 대한 원조를 해야 된다는 거야. 개인에 대한 원조가 아니라 고통받는 사회가 있으면 그 사회를 좀 제대로 된 나라로 질서정연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해외 원조를 해야 된다. 빈곤의 문제는 정치체제의 결함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각 사회의 고유한 문화나 역사에 따라 필요한 부의 수준은 다르다. 누굽니까? 롤스죠. 질서정연한 사회를 만들자. 가봅니다. 1번. A. 해외 원조는 의무의 차원에서 이루어야 되어야 되는가? 이건 둘의 공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롤스와 싱어 둘 다 동의할 수 있고요. 2번. B는 국가보다 개개인의 초점을 맞춰 원조를 해야 되는가? 싱어의 입장입니다. 싱어는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느 국가의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그 개개인이 지금 고통에 빠져 있다면 가난하다면 원조에서 행복증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보다 개개인의 초점을 맞춰 원조를 해야 된다. 싱어의 입장입니다. 싱어는 맞고 롤스는 아니어야 되는데 롤스는 개개인이 아니라 그 사회의 초점을 맞춥니다.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로. 3번. 인류 전체의 이익을 최대하기 위해 해외 원조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인류 전체의 이익 최대야. 이게 바로 뭡니까? 공리주의 아닙니까? 싱어가 바로 뭡니까? 싱어가 공리주의자입니다. 싱어 공리주의예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해외 원조 하자는 거야. 그래서 내가 원조를 했을 때 내가 줄어드는 행복보다 저기 아프리카 사람들이 늘어나는 행복이 더 크다면 당연히 원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류 전체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해외 원조를 해야 된다. 싱어의 입장입니다. 롤스는 공리주의자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이야기. 다음 C. 롤스 입장입니다. 빈곤 문제 해결해서 사회 제도의 개선이 중시되어야 되는가? 롤스는 뭐라 그래요? 빈곤의 문제는 정치 체제의 결함이다. 정치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오케이. 5번. 가난한 국가들에 대한 해외 원조의 수준은 동일해야 되는가? 여러분 원조의 수준은 동일해야 되겠어요? 일단 여기 뭐라 그래요? 각 사회 고유한 문화나 역사에 따라서 필요한 부의 수준도 다를 뿐더러 가난한 국가들의 해외 원조 수준은 동일해야겠어. 각 나라의 가난한 수준도 다르고 그 나라의 처지와 상황들이 다 다를 거야. 그리고 롤스는 가난을 기준으로 원조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야? 여기 롤스가 원조하는 기준은 뭐야? 고통받는 사회냐 아니냐야. 고통받는 사회라는 것은 정치 체제, 사회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이거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선지가 되겠죠.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 되겠습니다. 2016학년도 6월 모평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계화 시대를 얼마나 잘 결궈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하나의 세계를 살고 있다는 생각에 어떻게 윤리적으로 대응하는가에 달려있다. 여기 핵심 힌트가 나오네요. 세계 모든 사람의 이익은 평등하게 고려해야 된다. 국적과 무관하게. 여기서 끝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 누굽니까? 싱어가 되겠죠. 그래서 부의 분배에 대한 전지구적 단일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전지구적 차원의 분배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서 전지구적 차원의 어떤 원조, 분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1번. 원조는 개인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됨을 명심하면 아니, 개인이 할 수 있어요. 당연히. 당연히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조했을 때 나에게 감수하는 행복보다 아프리카 사람의 늘어난 행복이 크다면 당연히 원조 해야 되는 거죠. 2번. 원조는 자국의 국제적 위상과 이익을 위해서. 자국의 국제적 이익과 위상이에요? 아니요. 전 지구적 행복의 증진입니다. 4번.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세계 시민으로서의 의무다. 이거 뭐 뻔한 얘기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건 세계 시민으로서의 의무다. 이런 얘기죠. 4번. 원조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만 베푸는 자선행이다. 자선은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건데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선이라는 것은 노직의 입장이고요. 5번. 빈곤은 해당 국가의 자체 노력을 통해서만 해결됩니다. 아니, 좀 원조하자는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부의 분배에 대한 전 지구적 단위기준 마련해서 이렇게 원조하고 분배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몇 번이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016학년도 9월 모평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갑사상가에 비해서 을사상가의 입장의 상대적 특징. 자, 갑. 국제사회에서 어떤 사회가 불리한 여건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면 적정 수준의 문화를 형성하여 질서정연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로 룰을 쓰죠. 오케이. 을. 만약 도덕적으로 상응하는 중요한 것을 희생하지 않고 나쁜 일이라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런 나쁜 일을 막아야 된다. 아프리카에서 어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아이폰 사고 뭐 맨날 스테이크 썰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스테이크 먹는 거 대신에 그냥 삼겹살 굽고 아이폰 사는 대신에 좀 약간 저가형 핸드폰을 사고 이러면 그 남은 돈으로 걔네를 모여줄 수 있다. 도와줄 수 있다. 그것이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걸 막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있다는 거야. 어떤 도덕적으로 상응하는 중요한 것을 희생하지 않고서 우리가 뭐 아이폰 쓰다가 좀 이제 저가의 스마트폰 쓴다고 도덕적으로 중요한 걸 희생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아프리카 애들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는 우리의 남은 돈을 걔네에게 주므로서 나쁜 일을 막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이게 누구의 입장이다 여러분? 공리주의자인 역시 누구의 입장? 싱어의 입장이죠. 그래서 개개인에 대한 원조를 강조하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스테이크 썰고 있고 아이폰 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아프리카 애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원조를 해라. 이런 얘기죠. 뭔가 이런 말을 들으면 당장 원조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튼 그래서 의뢰 특징이에요. 의뢰 특징 싱어는 개인 원조를 강조하고 롤스는 사회체제에 대한 원조를 강조합니다. X 원조의 과제로 제도의 개선을 강조하는 정도 제도의 개선은 갑이 강조하겠죠. 의사상가가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도가 낮겠네요. Y 원조의 목표를 개인들의 복지 향상 개개인들에 대해서 원조하자는 거죠. 그래서 싱어 이건 높겠죠. G 원조의 근거로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의 이익과 우리나라 사람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하자. 낫 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축은 낮음이고 Y축은 높음이고 G축도 높음이네요. 그래서 낫 높으로 골라주시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017년 9월 모평문제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민들의 사회의 기본 구조에서 원조의 의무가 충족되고 모든 만민이 자유주의적 정부나 적정 수준의 정부가 작동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이게 바로 무슨 사회이다? 질서정연한 사회에요. 어느 정도 사회체제가 잡힌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질서정연한 사회. 모든 만민이 이런 질서정연한 사회에 이르게 되면 만민 간의 평균적 부해 수준의 차이를 다시 좁혀야 할 이유는 없다.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면 더 이상 원조할 이유가 없다는 거야. 이건 누구의 입장이다? 롤스의 입장입니다. 을. 기아의 원인은 인구 과잉이 아니라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이다. 선진국 사람들은 이 기아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자신의 이익관심을 어? 자 이익관심을 동등하게 고려해라.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 그래서 넘쳐나는 식량을 원조함으로써 행복을 증진해야 된다. 공리주의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 공리주의 누구의 입장? 개인에 대한 원조를 강조하는 스윙화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1번 모든 국가의 복지 및 부해 수준을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 당연하죠. 롤스는 복지 및 부해 수준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질서정연한 사회까지 만드는 것을 도와주는 게 우리의 원조의 목표입니다. 2번 인권을 강조하는 것은 빈곤과 기아 문제에게 도움이 된다.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자 롤스의 원조의 목표는 인권 보장이에요. 당연히 인권 보장을 하려면 그 나라에 막 굶어 죽어가는 애기들이 있어. 그 여러분 유명한 그 사진 알죠? 어떤 아이가 굶어 죽어가고 있고 독수리가 그걸 노려보는 그런 사진. 인권의 측면에서 보면 그런 아이가 존재하는 건 그 나라에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을 강조하는 건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3번 을 사회내 부조와 사회내 부조는 우리나라 안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나라 안의 사람을 도와주는 게 사회내 부조예요. 해외 원조 사이에는 본질적 차이는 없다. 그렇죠.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이니까. 그리고 싱어가 얘기하는 건 세계시민주의니까. 우리나라 사람이나 해외 사람을 돕는 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4번 을. 원조는 그 결과와 무관하게 빈곤자들에 대한 관심의 실천이다. 자 여러분 이거 어려웠었는데 뭔가 맞는 말 같죠? 빈곤자들에 대한 관심의 실천. 여러분 근데 싱어는 무슨 주의자다? 공리주의자예요. 공리주의는 무슨 주의야? 여러분 결과주의야. 결과를 강조해. 공리주의는 결과를 강조한단 말이야. 그러면 결과와 무관하게 돕는 건 말이 됩니까? 안됩니까? 안됩니다. 결과 무관하기가 틀렸죠.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가발. 절대 빈곤 해결을 위한 원조는 보편적 의무로 간주해야 된다. 롤스나 싱어는 둘 다 절대 빈곤 해결을 위한 원조는 보편적 의무로 간주해야 한다고 봅니다.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선생님. 롤스는 질서정연한 사회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롤스의 목표는 인권보장이잖아요. 그럼 절대 빈곤 해결을 위한 원조가 아닌 거 아닌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절대 빈곤이 있어. 절대 빈곤이 있다는 거는 아이들이 굶어주고 가고 있다는 건데 절대 빈곤이 있는 나라가 인권보장이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안되겠죠. 당연히 롤스의 목표는 인권보장이니까 절대 빈곤 해결은 당연히 롤스에게도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017학년도 6월 모평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예병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표현할 때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나와있는데요. 한번 가볼게요. 자, 갑. 전세계 사람들의 이익은 동등하게 고려해야 된다. 이익은 동등하게 고려하라. 싱어죠, 싱어. 그래서 세계시민으로서, 세계시민으로서 원조를 하자. 이런 얘기고. 싱어의 입장을. 우리를 불가침의 개인들로 간주하는 정의로운 국가는 오직 최소 국가 뿐이다. 최소 국가만이 짱이다. 그래서 원조는 자유로운 선택. 자선의. 원조는 개인들이 선택해야 된다. 노직이 되겠습니다. 원조는 의무가 아니다. 그건 개인들이 선택할 문제다. 함부로 의무로 만들지 말아라. 노직의 주장. 병. 만민은 정의롭거나 적정 수준의 사회체제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회의 국민들을 도와야 된다. 고통받는 사회를 돕자. 누굽니까? 로이스죠, 로이스. 적정한 사회가 아닌 고통받고 있는 사회를 도와야 된다. 아니, 선생님. 여기는 국민들을 도와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야, 고통받고 있는 사회를 도와가지고 질서정의라는 사회로 만들면 당연히 그 안에 있는 국민들을 돕는 것에, 돕는 것이기도 하죠. 다시, 고통받고 있는 사회를 돕는다는 것은 그 사회체제를 나아지게 한다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거기 살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로이스. 기억갑니다. A. 원조는 인류의 행복증진을 위한 의무 이행이어야 된다. 자, 갑을병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역시 중요한데요. 여러분, 인류의 행복증진, 싱어 입장부터 볼게요. 인류의 행복증진, 싱어 뭐야? 공리주의지? 인류의 행복증진을 위한 의무 이행. 오케이, 싱어 좋아. 노직에게는 원조라는 건 의무가 아니라 뭐다? 자선이다. 스스로 선택할 문제다. 자, 롤스 같은 경우,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선생님, 롤스는 원조를 의무라고 보는데요? 그렇죠. 그렇지만 롤스에게는 뭐는 아니다? 행복증진을 위해서는 아닙니다. 아니, 선생님, 그럼 롤스는 뭘 위해서 하나요? 롤스의 목표는 뭐야? 인권보장이야, 여러분. 인권보장. 인류의 행복증진이 아니라 롤스는 인권보장이야. 싱어는 뭐야? 행복보장이고. 행복증진이고. 공리주의자니까. 롤스는 공리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롤스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만의 입장. 오케이, 해야 되겠습니다. 니은. 원조의 의무를 실행하게 한 과세는 강제노동과 같다. 자, 이 말 많이 나오잖아. 함부로 세금 매기는 건 그건 강제노동이다. 누구의 주장이야? 노직의 입장이죠. 근데 뭐 싱어나 롤스는 원조의 의무를 보는데 뭐 원조의 의무를 실행하게 한 과세 자체를 강제노동이라고 볼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B. 어? 을만의 입장. 좋은데요? B. C. 원조의 대상은 질서정연한 빈공국까지도 포함해야 된다. 일단 C. 롤스가 맞나? 부터 확인해보자고. 자, 롤스는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면 더 이상 돕는다, 안 돕는다? 안 돕습니다. 롤스는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면 더 이상 돕지 않는다. 그래서 질서정연하면 더 이상 돕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서정연한 빈공국이라면 롤스는 돕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만의 입장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네요. 리을. 원조의 최종 목표는 국가 간의 경제적 불평등 해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우리가 배우는 사람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갑과 병의 공통 입장이 아니죠. 자, 싱어의 목표는 뭐예요? 행복 중진이야. 무슨 뭐 경제 불평등 해소가 아니야. 롤스 입장은 인권 보장이야. 무슨 뭐 국가 간의 경제 불평등 해소가 아니야. 노직은 원조를 의무로 보지도 않고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거야.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017학년도 수능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과 의뢰, 해외 원조에 대한 입장. 갑. 정치문화는 한 사회 부하 복지 수준을 결정한 주된 요인이기 때문에 자원과 부가 빈약하더라도 그 사회는 뭐가 될 수 있다? 질서정연한 사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고통 겪는 사회를 원조해. 고통 겪는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로 만들자. 누구의 입장이다? 롤스의 입장이죠. 자, 을. 타인은 굶주리고 있는데 우리가 사치품에 돈을 쓰고 있다면 확실히 우리는 더 많이 기부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이걸 동등하게 고려하여 도덕적으로 상하는 중요한 것은 희생이 없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들을 도와야 된다. 누구의 입장이다? 싱어의 입장이죠. 아프리카 사람들이 굶어죽고 가고 있는데 당신은 지금 스테이크를 썰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뭔가 또 죄책감이 몰려오네요. 스테이크 먹으려고 그랬는데. 자, 기억. 갑은 원조의 목적을 고통을 겪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에 질서정연한 만민의 사회 구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다. 롤스의 핵심이죠. 사회체제를 개선시켜가지고 질서정연한 사회로 만드는 것. 좋네요. 근데 옳지 않은 건 모르는 겁니다. 니은. 그는 상대적으로 빈곤하지만 질서정연한 사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원조할 필요가 없다고 보죠. 질서정연한 사회에 대해서는 원조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이에 비해 을은 싱어는 원조의 목적을 인류 전체 행복 증진. 싱어는 공리주의자입니다. 행복 증진. 오케이. 그는 개인이 아니라 국가만이 원조의 주체가 돼야 된다고 주장한다. 여러분, 국가만이 원조의 주체가 돼야 됩니까? 아니요. 개개인은 당연히 원조의 주체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원조의 주체가 될 수 있어.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서. 이게 뭐라 그러니? 사치품에 돈을 쓰고 있다면 확실히 은혜를 더 많은 기부를 할 수 있다. 사치품을 줄이고 좀 기부해라. 이런 얘기잖아. 당연히 개인이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만이 원조의 주체가 되는 건 말도 안 되죠. 개인이 원조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겠네요. 자, 5번. 자, 미음. 갑은 사회의 정의를 롤스의 목표는 인권보장이에요. 인권보장이란 건 뭐야? 사회에서 정의를 실현한다는 거예요. 사회의 정의를 은은 개인들의 복지 개인들의 행복 증진 복지를 중시하나 이건 맞는 얘기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017학년도 수능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권에 대한 강조는 무능한 정치체제나 국민의 복지에 무감각한 통치자들의 행동을 바꾸도록 작용할 수 있으며 기근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인권에 대한 강조는 중요하다. 그래서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정의라는 사회로 바뀌도록 롤스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정의라는 사회가 돼. 사회체제에 대한 원조. 인권유린이 없거나 절대 빈곤 상태가 아니라 해서 개인을 돕는 일에 관계하지 않은 국제정의의 원칙은 옳지 않다. 우리는 지구상 이거 약간 롤스 까는 거예요. 인권유린이 없거나 절대 빈곤 상태 이런 인권과 관련돼서 원조를 해야 된다라는 게 롤스의 입장이잖아요. 인권유린이 없거나 절대 빈곤 상태가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원조를 하지 않는 국제정의의 원칙은 옳지. 롤스를 까는 겁니다. 우리는 지구상 모든 사람의 이익을 평당에 고려해서 기본적 필요조차 충족되지 못한 개인들을 돕자. 개인을 돕자. 싱어죠. 1번 갑 원조의 목적은 국가 간 경제적 평등을 위한 분배정의 실현이다. 아니 롤스는 질서정의라는 사회를 만들면 더 이상 원조 안 하잖아. 분배정의 실현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 평등 역시 아니고. 2번 갑 원조 대상국에게 인권 상황을 개선하도록 권고해서는 안 된다 그러는데 롤스의 목표는 뭐예요? 롤스의 목표는 인권보장이에요. 여러분 원조하는 이유가 인권보장이야. 그러면 당연히 인권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인권 상황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어요. 강요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원조한다는 명목으로 그 나라에게 뭘 강요해서는 안 되지만 권고할 수는 있습니다. 권고해서는 안 된다. 틀렸죠? 권고할 수 있어요. 3번 원조 대상은 최대 효용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최대 효용의 원리가 뭡니까? 이게 바로 공리주의죠. 공리주의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아니 지금은 공리주의자인데. 지금 당장 행복을 최대한 증진시킬 수 있는 곳 고통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곳에 원조를 해야지. 그래서 공리주의에 따라 결정합니다. 싱어는. 4번 원조주체의 과도한 희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원조해야 돼. 여러분 이거 중요한데요. 4번 우리가 사치품을 줄여서 원조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쫄쫄 굶고 있는데 대출을 받아가지고 되게 무리해서 원조하면 우리의 고통이 어떻게 됩니까? 커지죠. 그러면 공리주의에서도 그건 좋아 안 좋아? 안 좋을 거야. 그래서 원조주체의 과도한 희생이 있으면 그건 또 고통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공리주의의 원리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원조주체의 과도한 희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원조해야 된다. 이게 바로 싱어의 입장입니다. 나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막 빛내가지고 영혼까지 끌어놓아가지고 막 원조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과도한 희생이 없는 한에서 원조해야 된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 원조는 고통받는 사회들 간에 부의 수준 조정을 지향해야 된다. 자, 뭔가 고통받는 사회 이런 건 롤스가 하는 얘기인데 롤스는 부의 수준 조정을 지향하는 것도 아닙니다. 싱어는 뭐 사회들 간에 부의 수준 조정 얘기하는 건 개인에 대한 행복 증진이 목적이고 그래서 둘 다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이 되겠습니다.